안녕하세요 셰셰보니따에요. 날씨가 벌써 후덥지근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신발 특집을 준비했답니다. 발도 편하고 트렌디한 신발들만 알차게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23 SS 신발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신발이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신발은 단연 플랫폼 슈즈에요. 보통 3에서 10cm 정도의 두꺼운 발판이 있는 신발, 부츠, 샌들을 플랫폼 슈즈라고 하는데요. 로우라이즈 팬츠가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짝으로 나온 신발이 바로 플랫폼 슈즈에요. 플랫폼 슈즈는 긴 바지와 매치하기 좋거든요. 또 Y2K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비비드한 컬러의 신발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렇다면 올 여름 꼭 사면 좋을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를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은 플랫폼 랍 쪼리인데요. 신기도 편하고 착화감도 편안한 여름 필수 신발이랍니다. 보통 더운 여름날에는 통기성이 떨어지는 신발을 신으면 발에 땀이 차서 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기칠 수 있는데요. 플랫폼 랍은 개방향 디자인으로 발이 숨을 쉴 수 있는 신발이랍니다. 또 쿠션감 있는 편편한 밑창이 발을 지지하고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장점도 있어요. 플랫폼 랍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룩에도 찰떡으로 어울린다는 건데요. 캐주얼한 스타일의 플랫폼 랍을 코디해준 코디컷들이에요. 일상이나 여름 휴양지에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모던하고 시크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원피스와 가벼운 셋업 정장에도 어울리는 매력적인 신발이랍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플랫폼 랍은 무난한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의 디자인이에요. 어디에도 코디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밑창이 얇은 디자인보다는 두근두툼하고 폭신한 신발을 추천드려요. 이미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가 있다면 다양한 컬러의 플랫폼 랍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신과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의 플랫폼 랍은 여행지나 휴양지에서 색다른 기분을 더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여름 신발은 발뒤꿈치 부분을 끈으로 고정하여 신는 슬링백 슈즈예요. 슬링백 슈즈 또한 발뒤꿈치 부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신기 시원한 신발 중 하나인데요. 슬링백 슈즈의 가장 큰 매력은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해준다는 점이에요. 출근 룩에 딱 어울리는 신발이죠. 세 번째 코디컷은 스커트와 슈즈의 컬러를 통일해줌으로 매력을 더했네요. 똑같은 룩이어도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 무드가 바뀌는데요. 페미닌한 매력을 드러내는 데는 슬링백 슈즈만한 신발이 없어요. 가운데 코디컷은 올블랙의 시크한 패션인데 슬링백 슈즈로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죠. 슬링백 슈즈는 디자인이 정말 다양한 신발인데요. 편한 신발을 찾는다면 굽이 없거나 낮은 슬링백 슈즈를 선택해보세요. 제가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슬링백 슈즈는 앞코가 뾰족한 디자인이에요. 페미닌한 느낌을 한껏 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 여름 편안하지만 꾸미고 싶은 자리에서 슬링백 슈즈로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신발은 운동화예요. 운동화는 사계절 내내 신기 좋은 신발이죠. 하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운동화를 살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무난하면서 패셔너블한 운동화 중 하나는 뉴발란스 모델이에요. 특히 뉴발란스 530 모델은 어떤 룩에도 편하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캔버스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컬러가 다양한 만큼 코디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핫아이템이랍니다. 이런 캐주얼한 스타일에 너무 잘 어울려요. 블랙 캔버스와는 어떤 컬러의 룩과도 잘 매치된답니다. 코디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컬러 스니커즈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이번 여름 패션에 특별함을 한 스푼 더해줄 신발을 찾고 있다면 메리 제인 구두는 어떠신가요? 메리 제인 슈즈는 앞코가 둥그랗고 스트랩이나 뚝딱이가 발등 위나 발목에 있는 신발을 뜻해요. 특히 청키 힐의 메리 제인 슈즈가 매력적이랍니다. 메리 제인 슈즈의 가장 큰 특징은 러블리함인데요. 이 자체로만 신어도 매력적이지만 양말과 매치하면 러블리한 매력이 배가 된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망사 양말과 함께 매치해줘보세요. 메리 제인 슈즈는 인형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프레피 룩과 함께 매치해준 코디 컷들이에요. 세번째 코디 컷의 올리브 그린 컬러의 청키 메리 제인 슈즈는 러블리함과 유니크함을 두루 갖추었네요. 가운데 코디 컷은 캐주얼한 느낌의 룩이지만 핑크 양말과 함께 메리 제인을 매치해줌으로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코디가 되었어요.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메리 제인 슈즈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죠. 올여름 트렌디하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신발 하나 장만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